안녕 소원! 유리, 써니예요! 와 우리 소녀시대가 벌써 소원과 함께한 지 11주년! 1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 올라가 있겠다. 나도 힘들어서 못 버무리겠어요. 우리 소원도 정말 오랜 시간 소녀시대와 함께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고 그리고 좋은 추억도 많았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그리고 소원 덕분에 소녀시대가 11주년이라는 정말 뜻깊은 기념일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 하자! 요즘에 진짜 감동받는 편지들 받으면 어떤 글귀들이 있냐면 언니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어요 이런 편지 받으면 와 진짜 굉장히 감회가 남달라요. 후배분들도 저 언니를 보면서 소녀시대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라는 얘기하면 고맙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서 소원이 있는 덕분에 우리 소시가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 개인 스케줄들도 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고마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맞아요. 특히 이제 저희 좀 오그라드는 걸 잘 얘기를 못하니까 어 나 그럼 스르르? 그러니까 못하니까 오그라드는 거 하기만 해.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알죠? 알 거야. 이것도 오그라들지만 하트 만두 모이고 소원이면 이게 뭔지 알 거야 만두? 아이 만두유 만두유 아무튼 소원 11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소녀시대 멤버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맞아 멤버들도 너무 많은 축하해들아 우리 같이 옆에서 늘 함께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11주년이 한낱 11주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활동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이제 백셀시대니까 뭐 한 백주년 남겨 백셀시대 여기서 백셀시대가 남겨 백셀시대니까 장수합시다 장수합시다 소원 사랑해 사랑해요 안녕 고마워요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하이 안녕 자 올해 2018년 저희 소녀시대가 데뷔 11주년 맞이했잖아요 우리 11살이잖아 10주년이 어제 같은데 또 진짜 어제 같아요? 엊그제 예전 엊그제 같죠? 맞아 어제까지는 조금 올라인 홀리데이 한지가 1년이 됐다는 거. 그래 벌써 날짜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저희 데뷔 때부터 어쨌든 같이 함께 응원해주셨던 팬 여러분도 11년째 같이 저희와 추억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너무 소중한 인연인 것 같고 저는 소녀시대를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그렇겠지만 소녀시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경험들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11주년 11살이래요. 1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말도 안되게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 축하라는 거. 축하해서. 진짜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팬 여러분들도 축하드리고 싶죠? 맞아요. 진짜 11년이라고 하니까 10년대에는 말도 안 되는데 11년은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인 것 같아서 또 어느새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싶은데 앞으로도 소원과 소녀시대가 함께 이렇게 오래오래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새 앨범이나 또 새로운 프로젝트나 솔로 활동이나 등등등 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소녀시대의 모습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딱 설명할 수 없는 색깔과 설명할 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녀시대. 네. 항상 기대해 주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우리가 아주 더울 때 데뷔를 했어요. 맞아요. 8월 달에 발차기를 하면서 그렇죠. 더위에 갈아! 얍! 그러면서 저희가 데뷔를 했었는데 올 여름이 정말 덥대요. 진짜요. 더워요. 지금 거의 뭐.. 체감한도 47도. 알이 부화한다고. 아. 병아리가 나오고 막 그런게. 그럴 정도로 지금 더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보시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앞으로도 쭉쭉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래가자. 오래가자. 오가! 오가! 오가 여러분! 오가! 어? 오가? 뭐 했어? 오래가자. 오가! 오기 부르는거 아니죠? 아니에요. 오가! 우리 오래가자. 아. 우리 오래가자. 팬들과 만든 문구예요. 그쵸? 자, 여러분. 어. 11주년. 지수, 악수, 영수. 맞아. 이것도 있지. 지수, 악수, 영수. 지수, 악수. 지금은. 슬슬. 앞으로도 슬슬. 영원히 슬슬. 네. 여러분. 축하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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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 또 봐. 12살 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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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